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릿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류분들. 저 증시가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꽤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까지 오르면 완벽할 것 같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는 1% 상승, 코스닥은 무려 2.1% 상승으로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해냈고요. 그리고 양대 딱 봐도 개인은 전부 다 1조원 가까이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간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2,518 다시 2,500 라인을 뚫고 올라가 121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오늘 저녁 미국장이 진짜 오르고 마감되면 다음 주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귀신같이 21선을 다시 또 밟고 올라와 7만 2,600원인데 다시는 신고가 좀 제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830으로 여기도 강하게 반등을 했고 에코프로 비행 오늘 오랜만에 힘 좀 썼습니다. 3.8% 상승. 그리고 일자별수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다 매수를 했고 그렇다면 연기금 뭘 샀나? 800억이나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에코프로, 셀트리온, 하이닉스, 포스코프 챔을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한 것은 LG전자, NC소프트, LG엔솔, 삼성화재, SOE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오늘 우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좋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재미나이 출시해 구글이 5.3%나 상승했고 이 와중에 또 AMD는 신규 AI용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온디바이스 AI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게다가 또 개별 종목당에서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요소 이어 화학 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을 수출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비료 관련 주가 장중에 좋은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 더 증시의 호재가 나타나며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온기가 확 돌았고요. 이 와중에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는데 2차 현재도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네요. 주식 양도세 완화 지금 현재 소식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10억이 50억은 아니고 30억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주말 사이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유가를 보자면 환율은 10원이나 하락해 1307.5원 유가는 69.34달러 아시아 증시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닉기에는 1.6% 하락 상해랑 항생은 보악권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0.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7천억대 매수 그리고 콜 옵션은 보악 푸드 옵션은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 다음 주도 가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고퍼스 NC소프트 LG전자 코스다 인버스 고려아연 이어플로우 SK텔레콤 코스다 고퍼스 마녀공장 한국앤컴퍼니 삼성화재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코덱스200 기아 수산 로보틱스 삼성전자우 네이버 에코프로 셀트로니스케어 에코프로BM 카카오 삼성물산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 셀트리온 에코프로 에코프로BM 포스코딩스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프트엠을 매수합니다. 주요일정입니다. 다음주 올해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드디어 LS 머티리얼즈 상장합니다. 요 친구도 와 따따부를 한번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온디바이스 너무 뜨거웠죠? 그리고 비료와 의료기기 관련주 온디바이스가 좋았습니다. 구글 AMD 신제품 출시의 AI 및 반도체 상승 이러한 기대감을 받고 제주 반도체 26% 급등 퀄리타스 반도체 19% 급등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4% 상승 칩셋 미디어 8% 상승 가온칩스 6% 상승 리논공업 4% 상승 그리고 SK에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이러한 큰 기업들도 좋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각각 1% 2%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두세배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친구들이 누군가 그 중에 몇 개를 꼽으라면 무조건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물론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마도 기름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친구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주말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비료 관련 주가 좋다가 말았습니다. 중국 비료 원료도 수출 통제한다는 소식이 오전에 급등했고 마지막에는 쭉 미끄러졌으나 하지만 뭐 양봉은 지켰네요. 남해화 6% 상승 소성 OMB 13% 상승 조비 7% 상승 누보 3% 상승 의료기기 관련 주가 좋았습니다. 고령화 및 미용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루닛 6% 상승 규노 11% 상승 아이센스 8% 상승 코어라인 소프트 5% 상승 리튬 관련 주가 갑자기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탄산 리튬 선물이 상한가를 가는 소식이 나와서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 1% 상승 에코 프로 5% 상승 에코 프로 워티레즈 5% 상승 에코 프로 BM 3% 상승 정치 관련주가 들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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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 창당 가능성이 나오며 관련주가 상승 남선 알미뉴 12% 상승 한창 상한가 도착 부국철강 23% 상승 범양 19% 상승 위메이드가 계속 좋습니다. 코비 재상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3% 상승 위메이드 맥스 13% 상승 위메이드 플레이 8% 상승 페셀이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주주 우선 공모에서 최대 주주가 100% 청략하며 증거금까지 납입을 했다고 합니다. 상한가 도착 최근 들어 엔화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 기대감에 엔선몰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NC소프트 오늘 8% 넘는 급락을 합니다. 역시 게임이 출시하고 나면 바로 주가가 빠지는 징크스 이번에도 증명했습니다. 쇼박스 6% 상승 합니다. 오징어 게임2 세트장 공개 소식에 상승 했다가 쭉 미끄러졌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자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오늘 저녁 미국장 매우 중요하겠네요. 혹시나 공부할 거 있으면 또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